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가슴 설레이네 뱅조주를 울리면서 행하게 젖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만나고 싶네 저 넓은 광장 한구석에 배로 희서유네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난 알고 싶어지네 먼 하늘을 바라보며 행하게 젖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만나고 싶네 내 맘은 나 영흡까지는 좋은 신통 환자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외롭게 하리였네 돌아갈 생각하질 않고 뱅조만 울리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만나고 싶네 만나고 싶네 만나고 싶네